경북 구미 금호산에는 4대 전통 식당이 있다. 식당 주인 할머니한테서 일제강점기 때 얘기를 생생히 들을 수도 있다. 또 외국인을 위해 좌식을 입식식탁으로 재정비해놓았다. 우리가 뛰놀던 봉산이 없어요 바람도 날 보고 모른척하네요 꽃들도 웃으며 인사를 하네요 정말 속상하네요 꽃구경 가자던 엄마는 모른척 캠핑장 가자던 아빠도 바쁜척 동생은 날 보고 눈치만 보네요 정말 속상하네요 주말이면 엄마 아빠와 여행도 가고 싶어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맘껏 뛰놀고 싶어요 달님 모두 다 웃게 해줘요 달님 온 세상 밝게 해줘요 오늘 밤 숙모와 기도할래요 모두 아프지 말아요 그래 우리가 웃게 해줄게 그래 모두 다 기도해줄게 오늘 밤 꿈꾸는 너를 보면서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달님 모두 다 웃게 해줘요 달님 온 세상 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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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